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기업 신뢰도를 국제적으로도 공인받는 것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회사도 AEO 인증을 받기로 하고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 밀레니엄 휠튼호텔에서 18일 AEO 인증취득 및 중소기업 공인 지원을 위한 관세청과 에너지공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남동, 서부, 중부,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리 회사는 AEO 공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세청은 내부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와 관할 지역기업 등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AEO 인증과 더불어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EO 인증기업은 각국 통관대 검사 비율 축소, 서류 제출 생략, 각종 관세 조사 원칙적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